자, 보시죠. 이렇게 아름다운 산 좀 보세요. 아, 소나무. 소나무죠? 너무 멋지죠? 오늘은 한태연님이 휴가예요.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. 나들이 왔거든요? 제 남편이 찍고 있으니까 조금 잘못 찍어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남편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아요. 괜찮으시죠?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. 자, 지금 이 계곡은 저희가 조금 올라왔어요. 지난번보다 조금 더 올라와서 저희 세컨헨델 자리까지 가볼게요. 가는데, 차가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. 거기까지 먼저 가고 거기서 차로는 몇 푼 걸리나 한번 볼게요. 지난번 자리까지. 자, 따라오세요. 이 계곡은 진짜 아름다운 계곡이죠? 지난번에 세컨헨델 자리로다가 진짜 좋다고 했잖아요. 어떤 사람이 벌써 저기가 한 번 잔치를 벌린 것 같아요. 거기 보면 상태도 저렇게 탈 수 있으니까요. 거기 가서 한번 제가 가볼게요. 자, 따라오세요. 아마 군에서 군에서 여기가 잘못될까봐 이렇게 손을 본 것 같아요. 이 계곡을 손을 본 것 같아요. 자, 이모 갈게요. 잘 따라오세요. 이 계곡은 정말 청정지역이에요. 우릉조원 아무도 여기 폐손시킬 수가 없어요. 이 계곡이라는 곳들. 굉장히 좋은 곳이래요. 자, 여기 남편하고. 어때요? 몇 번째 온 거죠, 우리 남편? 네 번째 왔어요? 그렇게 하면 몰라요. 대답을 하셔야지. 네 번째 오셨고요. 근데 올 때마다 좋았죠? 예, 좋았습니다. 네, 우리 남편. 야, 이거 좀 보세요. 여기 바위 좀 보세요. 물 좀 보세요. 물 좀 보세요. 물 소리 들리나요? 여기 좀 보세요. 얼마나 맑은지. 자, 우리 남편 조심해서 오세요. 자, 갈게요. 손 안 잡아줘도 되겠죠? 예. 자, 오세요. 제가 여기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와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옛날에 제가 왔을 때는 여기서 이 물로다가 밥을 했어요. 자, 어떤 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주말에 와서 이 동네 분들밖에 못 들어온다 그랬죠? 이 동네 분들밖에 못 들어온다 그랬죠? 이 동네 분들이 와서 아마 여기서 간식이 된 것 같아요. 한번 여기서 보여주시죠? 아, 좋죠? 이곳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땅이 있거나 아니면 이곳에 땅이 있거나 이곳에 주민밖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? 보세요. 이 물 좀 보세요. 너무 좋잖아요. 깨끗하고. 그래서 오세요. 자, 물이 마르지 않는 곳. 아무리 메말로 지금 엄청 가물거든요. 비가 안 와서 가무는데 여기는 물이 이렇게 많아요. 보세요. 제가 앞으로 여기서 가볼게요. 오, 좋아요. 이렇게 보세요. 굉장히 좋아요. 조심해서 따라오세요. 진짜 좋죠? 저는 여기만 오면 너무 좋아요.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. 여기가. 자, 물을 보이고 따라오세요. 여기만 좀 가볼게요. 다시 한 번 벗어볼게요. 너무 좋습니다. 한 번 벗고 오네요. 잘 따라오세요. 자, 여기를 보세요.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어때요? 저 밑에 보세요, 한 번. 자, 전화가 오는 것 같네요. 그래도 꺼지셔요, 그래도. 보이세요. 저기에서 지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 보시나요? 보이세요? 예, 보입니다. 아름답게 찍어줘 보세요. 한 번. 지금 저기서 수박도 담가놓고, 참을도 담가놓고, 저기서 놀고 있어요. 옷을 다 벗고, 저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지 않기 때문에 지금 놀기가 참 좋아요. 자,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서 저를 찍어주실래요? 제가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, 가세요 가시면서 저를 한번 찍어보시죠 자,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, 다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, 조심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됐죠? 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올라가보세요 네, 여기 있어요 재밌어요 자, 일로 오세요 자, 여기가 일로 가볼게요 너무나 좋아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질 것 같죠? 여기 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모든 걸